1999년 어머나 세상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썼던 이 일기장을 보여주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3개 정도만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기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맞춤법도 잘 되어있고 내용도 잘 써져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일기 한번 볼게요. 3월 12일 날씨 맑음. 여러분 일기 쓸 때 날짜와 날씨를 써야 하는 거 알고 있지요? 자, 제목 체육. 체육이 들었다. 일부러 치마도 안 입고 학교에 들어섰다. 체육하러 나가. 우리는 뛰고 나서 줄을 섰다. 좌양좌, 우양우, 돌아. 이런 연습을 되풀이하며 몇 분을 때우더니 달리기를 하였다. 나는 재은이와 뛰었다. 내가 이겼다. 난 체육이 좋다. 내가 잘하여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맘껏 뛰면서 친구들, 선생님과 야외로 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체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 어떤 문장보호를 썼죠? 그렇죠. 큰 따옴표를 앞뒤에 써서 말하는 부분을 써주었어요. 그리고 날짜와 날씨를 잘 써주었고요. 제목이 들어갔죠. 그리고 일기에는 겪은 일과 느낀 점이 꼭 들어가야 하는데 자, 겪은 일은 뭐였어요? 그렇죠.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선생님이 느낀 점은 무엇이었지요? 맞아요. 체육이 좋다. 왜 좋다고 했어요? 야외로 나오는 것이 좋아서 친구들, 선생님과 밖에 나오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일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매일매일 일기를 쓸 때 이때는 뭐 이렇게 학습일기, 영어를 공부한 내용 그리고 독서일기, 책을 썼을 때 책에 대한 내용도 썼었고요. 효행일기라고 해서 효도를 했던 그런 일기도 쓰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제를 달리하면서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글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선생님의 지도 방법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존댓말과 반말. 야, 효행일기죠? 그리고 여기 날짜가 써 있어요. 1999년,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2000년대에 태어나서 1999년을 살아본 적이 없죠? 그래서 1999년 3월 24일 날씨 비옴. 이렇게 날짜와 날씨를 잘 써줬어요. 제목 존댓말과 반말. 효행일기예요. 어떤 효도를 선생님이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공중전화를 해서 엄마께 존댓말을 쓰는 나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오늘 학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숙제가 많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엄마께서 허락하시면 난 고맙습니다, 엄마 하고 말한다. 그런데 내 친구는 그냥 엄마 고마워! 라고 말하고는 톡 끊어버렸다. 나는 엄마께 여쭈었다. 엄마, 존댓말은 효도가 아니죠? 곰곰이 생각하시던 엄마께서는 그것도 일종의 작은 효도겠지? 라고 말씀하셨다. 난 친구들이 또 놀리면 이것도 작은 효도야! 라고 말하겠다. 자,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선생님도 일기장을 보고 알았어요.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했는데 종종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엄마한테 존댓말 해? 아빠한테 왜 존댓말 해? 이렇게 놀랐었던... 그랬나 봐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이것도 작은 효도라고 선생님의 엄마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생활일기 자, 1999년 4월 18일 날씨 맑음 제목 등산 헤인아, 아빠랑 등산 갈까? 새벽 6시 50분 나는 아빠를 따라 부모산으로 등산하러 갔다. 새들은 쨍쨍대며 마시면 마실수록 상쾌한 공기가 나와 아빠를 환하게 반겨주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걷는 것이라 그런지 몹시 힘이 들었다. 풀립은 아직 이슬에 젖어 촉촉했고 아빠께서는 무거운 날 없고 벚꽃과 목련을 구경시켜주셨다. 1시간 10분 동안 아빠와 함께한 등산은 너무도 재미있고 아름다운 하루였던 것 같다.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의 일기를 보니까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도 이런 초등학생 시절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일기를 보니까 기억이 나서 참 소중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일기장에다가 써두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기로 해요. 안녕!